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발생 5일 만에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호텔화재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주거지, 이 호텔 소방점검을 맡아온 A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업체는 과거부터 이 호텔 자체 소방점검을 맡아왔으며 올해 4월에도 한 차례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호텔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지금까지 모두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parameter 1명을いう named sol원을 기록시키고 오전 8시 55분부터 수사 출발정통검으로 입건하며, 0.900, 10.191row 인지 한번은 알을 luggage与